안녕하세요 저는 아재 개그를 좋아하는 공룡을 닮았다고 해서 아재 공룡인 저는 천현권이라고 합니다. 27살이고요. 지금 쇼핑몰 운영하고 있습니다. 요리랑 한식 같은 거 잘 만들고 그리고 사람 기분 파악을 좀 잘 할 줄 압니다. 지금 제 기분 어떤 것 같아요? 지금 굉장히 밝은 척 하시는데 얼른 퇴근하고 집 가시고 합시다. 야 정답인데? 아니요. 아닌데. 그러면 우리 여성분들 출연자분들 기분도 알 수 있나요? 한 몇 분 정도가 본인에게 호감이 있는 것 같아요? 한 두 분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오 자신감. 좋습니다. 자 우리 라따뚜이 님. 저는 라따뚜이를 닮은. 맞아 닮았어요 형. 27살 김우건입니다. 저는 이제 13년 경력을 갖고 있는 비보이고요. 잠깐만 혹시 혹시 표지훈이라는 사람을 압니까? 표지훈이라는 사람을 압니까? 네 알고 있습니다. 네 저랑은 동창. 고등학교 때. 고등학교 때. 학교 다닐 때 어땠어요? 학교 다닐 때. 학교 다닐 때. 학교 다닐 때. 방송용으로 해야 돼요? 비방송. 과연. 과연 오늘 피호가 썸바이벌 1 플러스 1 마지막 자리인지. 어떤. 진짜 솔직히 어떤 학생인지. 아니 아니 저한테 편하긴 한데. 그냥 귀로. 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면서. 응. 많이 왠저곳저곳 헤집고 다니고. 인기 많고. 그 정도. 고조 고조. 아 기대됩니다. 다닐 때. 자. 못 보고 있어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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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캬아. has defined 입니다. 기회가 되 radiat.